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7학년도 9월 모평 나형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이 문제. 잘 따라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첫째 항이 1이래요. 지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뭐가 나왔냐면 공비가 양수래. 공비가 양수라는 건 사실 이 문제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공비가 양수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공비가 양수라면 r제곱이 나왔을 거고 그 r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가 나왔을 거라고. 근데 지금 공비가 양수니까 그 둘 중에서 우리한테 선택을 하게끔 돌려서 알려줬겠네요. 자 봅시다. 등비수열 an에 관해서 a5의 분에 a7은 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려면 등비수열은 a5랑 a7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차수열일 때도 한번 복습을 해서 보면 등차수열일 때 등차수열일 때 예를 들어 a6를 구하고 싶어. a6는 a1에다가 5d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일 때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a6를 구해볼게. a6는 a1에다가 공비가 5번 곱해지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등차수열일 때는 공차가 5번 더해지는 거고 등비수열일 때는 6일 때 5번 곱해진다. 정도만 캐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갈까요? 자 a5분에 a7을 알려줬으니까 a5는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공비가 몇 번? 4번 곱해진 거라고. 4번. 분에 a1에다가 a7은 공비가 6번 곱해진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아니까 a1, a1 지어지고 4제곱, 6제곱 지어지니까 제곱. r제곱이 나왔겠죠? r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4가 되는 거고요. r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있었던 거야. 공비가 양수인 조건이. 원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플러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끔. r제곱은 4면 마이너스 2도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공비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비 r은 얼마? 2가 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1이라고. 자 일반항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항 찾고 시작하면 a의 n은 첫 번째 항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2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a의 4를 구하라고 했더니 a의 4는 2의 3승이 될 거고 8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입니다. 뭐만 아시면 되냐면 등차 등비수열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빨리 돼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양거치고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알면요. 계산하는 문제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얼마예요? 8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